뭐하는 거요? 작사는 책임자입니다. 정보가 먼저요. 독립에 관한 정보를 먼저 말하시오. 남조선이 도착하면 다 말한다 하지 않았어. 어제 말한 북파 공장원들이 모두 사살됐어. 내부참자 독립의 정보가 먼저요. 남조선 정보부가 이것밖에 안 돼요? 무슨 문열라? 당장 말하지 않으면 모두 철수하겠어. 빨리 한 표가 뭐하는 거야? 82년 10월 15일 오사카. 83년 5월 10일 동경에서 노동당 35일 일용식 전략 분양과 독립이 만났어. 당신네 유언들 1번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시오. 그자로부터 김인사는 모두 알고 있었어. 그자가 바로 독립이오. 무슨 문제를 시오. 정동지. 정동지. 돌아. 정동지. 정동지. debug. stage. draws. 리듬. 올림. 차장님, 보따리와 양 과장이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 과장이 총상을 입은 채 차 안에 고립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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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 잠시! Rus quar hertz, 잠시, 잠시, 잠시! batt forest 시청 reps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